안녕하세요. 바다 낚시 강습 전문 두모리의 피싱샵 대표 최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깅낚시에서의 애깅로드 구입요령에 대해서 초급자의 경우와 상급자의 경우를 분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애깅 초급자라면 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올라운드용 애깅떼를 구입하시고 상급자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애깅일에 로드의 밸런스를 두모리의 피싱샵으로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맞춰드리는 대로 로드를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애깅로드에 연결하는 애깅일의 구입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깅일 또한 초보자의 경우와 상급자의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본인의 경우와 빗대어서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보와 애깅꾼의 애깅일 구입요령입니다. 애깅 전용일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로드와 마찬가지로 올라운드용 겸용일을 구입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볍게 탄생한 LT모델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예를 들어 시마노사의 레브로스 LT모델이나 다이와사의 중저가 모델 약 2500번 릴이면 괜찮습니다. 단 3000번 이상의 릴은 무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로 구입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스프레이 종류가 될 텐데요. 잠깐 스프레이 종류를 알아보면 깊게 파여 줄을 많이 감을 수 있는 갯바위 낚시 전용의 딥스플과 루어 낚시 전용으로 나온 셀로우 스플이 있습니다. 애깅일은 셀로우 스플의 스피닝일이 적합하며 차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체험낚시용으로 제공을 하시려면요. 딥스플의 갯바위 릴을 구입하셔서 속줄을 감은 후에 중간부터 직결을 해서 피줄을 연결 후 사용하셔도 무난합니다. 금액대는요. 중저가 10만원 이하의 릴을 구입하셔도 아무런 상관이었고요. 드랙을 열고 액션을 계속해야 하는 애깅낚시의 특성상 드랙력이 좋은 중간 가격의 10만원 중후반대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핸들을 원핸들 전용으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에도 손을 탁 하고 가져다 대면 손에 잡히는 더블핸들 겸용이라면 더욱 좋다고 하겠습니다. 릴에 S, C 또는 LT가 들어간 가볍게 탄생한 릴을 구입하실 수 있으시다면 가볍다는 이야기므로 액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00에서 2500번 릴을 구입하시면 매우 좋고요. 여성분이나 체중이 매우 가벼우신 분들은 2000번 릴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2000번 릴을 구입을 하시면 아징이나, 아 여기서 아징이란요. 아지, 즉 전갱이 루어 낚시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제주에서는 전갱이만 모이면 달려드는 꼬치고기를 루어로 낚시할 때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큰 대상어인 농어나 문어를 노린다면 최소 2500번의 릴을 구입하셔야 힘이 딸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릴을 자세히 보시면 숫자와 문자들이 섞여서 적혀 있는데요. 숫자는 작을수록 작은, 클수록 릴이 커진다고만 이해하시고 이전에 방송해드린 릴의 표기법과 낚시인문 추천 릴 편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상급자의 애깅릴 구입 요령입니다. 10만원 내외의 릴로 애깅이 숙련이 되셨다면 이제는 중상급의 릴을 추천해드립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애깅낚시의 경우에는 릴의 드랙 능력이 조갈을 저하하므로 세밀하게 드랙을 조절할 수 있는 최상급의 릴을 구입하시면 다시는 릴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니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에메랠다스의 LT모델이나 에어모델, 이그지스트를 구입하시거나 시마노사의 최상급 릴인 스텔라 또는 그 바로 아래급인 벤키시릴을 추천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오히려 다이와사의 에메랠다스 에어릴에 에어로드가 가장 밸런스와 비거리에서도 또는 예민도면에서도 스토이스트와 이그지스타의 조합보다 우월함을 보였었습니다. 시마노사의 경우에도 최상급의 스텔라릴보다 그 아래급인 벤키시와 조합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요즘에는 가벼운 에어모델의 에깅릴에 니신사와 같은 매우 가벼운 로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에깅군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조사와 상관이 없이 본인의 신체적이나 액션을 하는 유형에 맞춰서 릴과 로드의 밸런스가 잘 잡는 세팅을 하신다면요. 제조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가지 상급 모델의 릴과 상급 모델의 로드를 결합해보고 그 밸런스를 맞춰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머리의 피싱샵에서 직접 본인의 로드와 릴을 들고 오셔서 다양한 릴과의 결합을 통해서 밸런스를 비교해보시고 직접 손으로 액션을 취해보면서 선택을 하셔야 후회 없는 최상급의 에깅낚시 세팅을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에깅로드와 에깅릴의 밸런스 세팅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스키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20년 전쯤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피팅 부츠 시스템의 부츠를 고가를 주이고 매입하게 됐었는데요. 이전에는 개인마다 짝짝인 발의 모양을 피팅 전문가의 말을 여러 번 들어가면서 수정의 수정을 거쳐서 내 발에 맞는 장비 세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팅 시스템은 컴퓨터로 발의 모양을 한 번에 스캔하여 깔창이 주문으로 생산되어지고 부츠가 튜닝되는 피팅 시스템의 도움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낚시에서의 릴과 로드의 밸런스도 시스템이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마다의 어깨 넓이, 팔의 길이가 개개인마다 다름으로써 인한 개별차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조행마다 수백 번에서 어떨 때는 천번 정도를 계속 흔들어대야 하는 에깅낚시에서 낚시 전문가의 장비 구입에 대한 조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비 세팅 자체를 동호인의 회장 정도 되는 조언 수준에서 세팅을 한다면 결국은 낚시 상급자로서의 실력 향상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봐도요. 최초의 에깅낚시 세팅에서 최상급의 세팅까지 약 4번의 장비 교체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최고급 장비를 사용하면 매우 좋으나 사용이 미숙함에서 올 수 있는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더라면 내가 감수할 부분은 선택을 해서라도 4번이나 장비를 교체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 에깅니를 구입하는 요령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만 최고급의 에깅 전용리를 지혜의 도움을 받아 구입을 한다고 해도 개개인의 신체적 또는 에깅의 기호에 따라서 밸런스가 달라짐으로 로드와의 밸런스 조합이 최상이 되려면 낚시샵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야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 과정을 모두 밟아야 실력이 향상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장비운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장비를 내 몸에 맞춰서 그 장비를 이용하면서 해야 하는 장비운동은요. 최상급의 전문가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암만 낚시나 스키를 잘 타셔도 세팅 자체가 잘못된 장비운동은 오랜 시간 고생만 하고 남는 것은 물집 등의 상처뿐이라고 말이죠. 오늘은 에깅일의 구입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다 낚시 강습 전문 두모리의 피싱샵에서는요. 낚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장비를 맞춰야 하는지 모르시는 초보자 분들이나 이제 최상급의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장비 중에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고 어떤 것을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한 친절한 조언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깅로드와 에깅일을 갖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합살줄을 선택하고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낚시 강습 전문 두모리의 피싱샵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